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출발 딜사이트에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 여전히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종목들 간의 상승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뭔가를 좀 기다리고 뭔가 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고용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글쎄요. 이 고용보고서 대기심리라고 하기에는 또 고용보고서 발표된다고 해도 사실 시장이 과연 좋아질 수 있을지 조금 애매한 그런 분위기라서 참 9월 초 힘든 한주를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빛나고 선방했을지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그래도 곳곳에 붉은 빛이 좀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와 S&P500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그냥 강보압권 정도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그런 의미였고요. 퍼센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확실히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좀 대기심리가 좀 만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종목들 우리가 많이 보는 종목들은 좀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가 1% 가까이 반등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4.9% 급등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내년 1분기 유럽과 중국에서 출시한다는 호재가 나왔죠. 어제 4% 올랐고요. 오늘 4.9% 추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상승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반등이었는데요. 확실히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테슬라가 그래도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서 서학개미분들의 계좌는 그나마 조금 방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젯블루라는 항공사의 주가가 7% 급등했습니다.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요. 앞으로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유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다가 항공 수요까지 회복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짱 체크포인트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나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매달 첫째 주는 고용 주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고용 지표가 하나 나왔었고 오늘도 ADP 민간고용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ADP 민간고용 떨어졌습니다. 10만 건을 하회했죠. 9만 9천 건이 발표가 됐고요. 원래 시장의 예상치가 14만 건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쇼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시장을 잡아줬던 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이게 22만 7천 건으로 선전했어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낮게 나올수록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상세가 됐던 그런 분위기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에 진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만큼 그걸 좀 기다려보자 라는 심리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ADP 민간고용이 많이 좀 줄었다는 점에서 이게 시장이 좀 쇼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뻔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도 경기 지표 중에 또 하나의 지표가 시장의 안도감을 줬습니다. ISM 서비스업 PMI. 지난번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PMI가 47.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장이 또 쇼크를 받았었는데요. 51포인트를 넘어가는 서비스업 PMI가 나왔습니다. 51.5가 나왔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51.3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이랑 큰 변화가 없죠. 그러면 추세를 다시 반등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지까지는 힘이 좀 부족했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나스닥 정도만 반등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림이 ISM 서비스업 PMI가 좀 상충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게 그 경기 부분인데 경기 지표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하방 배팅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뭐 어쨌든 여기 지지 라인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좀 생각을 꺾어봤어요. 그럼 이걸 올릴 그 명분이 있나? 아직까지 명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라오려면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씻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언제 어떤 변곡점이 만들어질지 그걸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다들 뭐 일단 금리는 하방이지라고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가 좀 필요한데 언제 나올지 아직 기대감이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금리 매일매일 이거 보는 것도 참 웃긴데 어쨌든 요거밖에 지금 기대할 게 없으니까 이걸 계속 보게 되네요. 9월 금리나 전망치가 다시 한번 25BP 쪽으로 살짝 힘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뭐 보시는 것처럼 계속 50대 50 근처에서 40대 60이냐 60대 40이냐 55대 45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만큼 조금 거의 5대 5로 나뉘고 있다 보니까 양측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의견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연준이 9월에 50BP를 인하했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제학자인데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름은 넣지 않았고요. CNBC에 있는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경기 침체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 지표들이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상황들을 놓고 지금 벌써 침체를 얘기하기는 이르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죠. 그렇지만 경기 침체라는 건 실현적인 예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요. 경기 침체가 온다더라 온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축돼서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실현적으로 예언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BP를 연준이 인하했을 때 시장은 이거 경기에 큰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잘못된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BP가 적절하다고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짝 넘겨주시면요. JP Morgan에서 어떤 분이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탑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니까 뭔가 좀 신뢰감이 가는데 인플레이션의 2%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미 조금 늦었다라는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제시한 중립금리와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150BP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분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BP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받을 리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늦어지면 경기 침체가 정말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50BP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을 들어봐도 맞는 것 같고 저쪽을 들어봐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한 2주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런 갑론을박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빨리 당겨준다면 고용보고서가 좀 괜찮게 나와서 이런 걱정 안 해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 주말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체크포인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좀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페어리드라는 기관에서 S&P500이 앞으로 2주에서 6주 정도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 주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게 굉장한 비둘기파 강세론자라고 할 수 있죠. 톱리라는 펀드 스트레스 CEO가 앞으로 한 8주 동안 시장이 좀 덜컹거릴 수 있다. 그치만 그때가 매수 기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또 긴장을 하게 됩니다. MACD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보조지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동평균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렴이 되면 이제 시장의 모멘텀이 좀 쌓인다. 혹은 발산이 되면 시장의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걸 봤을 때 최근에 단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고용보고서도 있다지 그리고 FMC도 기다리고 있대지 그런 데다가 이제 대선까지 있으니까 좀 보고 판단하자 보고 판단하자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악재 요인들이죠. N달러 캐리 그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일본 증시의 약세 최근에 일본 증시 코스피가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일본 증시더라고요. 일본 증시가 더 약하죠.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유가도 지금 올라가는 걸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지지선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시장도 안 좋고 계속 뭔가 에브리팅 상승 랠리였다가 에브리팅 하락 랠리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건 거래가 밑에서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모든 이벤트들이 끝나는 시간까지 한 6주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인 것 같은데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짱 특징주 그래도 초록색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초록색도 정말 일부 종목에 불과하고요. 최근에 빅테크가 좀 안 좋았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아마존 등이 반등하면서 빅테크가 상승했던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딱히 볼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밝게 빛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뉴스를 하나 발표를 했죠.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이게 완전주행, 자율주행이 맞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제는 X죠. 트위터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을 줄글로 발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유럽과 중국의 내년 1분기에 풀 셀프 드라이빙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기다가 넣어놨던데 사실 단서가 좀 달려있습니다. 당국의 허가가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당국 승인이 나오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기다리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최근의 분위기는 시장의 분위기와 다르게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대했었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시간을 급락하면서 반도체주들 특히 엔비디아가 불러왔던 그 압제성 실적을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살펴보니까 엔비디아랑 그냥 내용이 똑같아요. 실적도 좋았고요. 4분기 올해 하반기 가이던스도 올려놨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안에서 AI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런데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았다는 점에서 주가가 또 이렇게 4%, 5%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AI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건지 어렵습니다만 뭐 여기에서 우리는 일이 일어났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 반도체 주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아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오늘 국내 증시만큼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데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 역시나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를 그나마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급락장에서 좀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점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S&P500과 QQQ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고개를 꺾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 주도주 하나만 꼽자면 바이오라는 건 정말 아마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스토리도 맞고요. 그리고 그런 데다가 실적도 좀 나오고 있고 M&A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약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바이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한 것 같은데요. 하반기 어떤 섹터가 그리고 또 어떤 시점에 또 주도주 교체가 일어날지 그 부분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9월 힘들다 힘들다 얘기만 들었지 이 정도로 첫째 주부터 조금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앞으로의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는 게 힘을 좀 빠지게 하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좀 힘들었죠. 근데 그게 있습니다. 미국 주식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9월이 좀 힘들긴 한데 그렇게 길게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그 이후에 올라갔던 적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사실 뭐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다들 갖고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 시즌이 확 오고 이제 아 뭐 경기 막 돈 막 쓰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 들면서 다 훈풍이 돌고 그렇죠. 또 그들은 또 그게 있어요. 약간 뭐 문화 같은 느낌인데 좀 연초에는 즐거운 기분으로 맞이하자라는 이런 기분이 있어서 정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웬만하면 연말이나 연초에는 좀 놀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산타랠리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연초 랠리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보더라도 뭐 한 해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9월 이후에 10월, 11월 이렇게 12월 넘어가면서 다 주가 우상향 나왔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은 신이다라는 별명이 괜히 달린 게 아니죠.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구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싸게 사는 싸움이라고 미국장에서는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지금은 계속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주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6불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실적 대비했을 때 PR 수준이 싸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미국 증시 좀 뭐 당연히 고용이 안 좋으면 쉽지 않겠지만 ADP가 좀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타격이 좀 강하다라고 한다면 쭉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주울 준비를 해야죠.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매일매일 저희는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브리핑을 해야 되고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날그날의 어떤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기는 약간 지금은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종목들의 분위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 오늘 특징주를 좀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뭐 단연 좀 눈에 띄었던 거는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이제 장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좀 막판에 테슬라의 또 장점이 시원하게 올라가기 하지만 또 이제 저는 주주거든요. 좀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역시나 이게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확실히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10월, 10일 로봇택시 관련된 기대감들 거기에 이때 또 국내 중시로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장중에 3%가 넘게 올랐었어요. 아시겠지만 기술주들이 참 지표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어제는 좀 숨막히는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시간별로 보면은 이제 21시 15분 이제 ADP 나오자마자 모두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죠. 다다다다다 떨어지다가 이제 15분 뒤에 21시 30분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신규로 나온 것과 딱 봤는데 어? 뭐야? 생각보다 괜찮잖아? 괜찮았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22시 45분에 서비스업 나오자마자 이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늘 만약에 내일 고용이 없었으면은 아마 거기서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더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사람들이 자각을 하는 거죠. 어? 잠깐만. 아직 모른다. 서비스업 PMI. 어? 좋아. 그래서 달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내일 고용이 있네? 그렇죠. 오케이. 진정 진정. 약간 이렇게 되면서 또 조금 약간 눌리게 돼서 한 1% 안 되게 상승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장점이 이 상승 핀미즈 맵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승 종목 중에서 M7을 중심으로 다 올라가고 나머지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좋은 흐름들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우리나라도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을 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할 때 맞아요. 지수 막 쭉쭉 올라갔잖아요. 기술 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M7이 이쪽에 올라가야 결과적으로 지수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소폭 반등하는 데는 결국에 M7의 역할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정리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고용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보자라는 분위기에서 막 불타오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 마감 이후에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지금 시간 내에서 좀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좀 근데 저도 좀 생각을 해본 게 매출액은 47% 증가를 했는데 이 순이익이 왜 갑자기 적자전환이 됐을까 영업이익은 왜 마이너스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사실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았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분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얘기 나왔고 그 정도로 이제 주가의 기대감을 같이 끌고 가니까 AI 쪽에서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매출단에서는 물론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컨셉 대비했을 때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종목군들 상승분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 컨셉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진 거죠. 왜냐하면 다른 쪽들은 컨셉을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너무 과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회사가 말했던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월가에 컨셉선스 대비했을 매출액도 5% 이상 올라가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폭 자체가 조금은 좀 짧기 때문에 대장주 중에 하나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약간 억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똑같이 엔비디아와 같이 기대감이 너무 높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 뭐 니오도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니오는 시간 외에선 1%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좀 좋기는 했네요. 어제도 14% 급등이 나왔는데 전기차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나 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루시드는 또 오늘 또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분위기는 좋아요. 오늘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뭐 중국이나 일단은 유럽 지역의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기차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차량을 많이 풀어서 FSD와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독 경제화를 만드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판매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끔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화재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벤츠는 역대급도 판매량이 나왔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할인을 좀 하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최근에 전기차 쪽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단 분위기는 자동차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좀 성장주 쪽으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는데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바이오랑 2차전지 쪽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요. 이게 미국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LGNL 솔루션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팔았던 게 2차전지인데 8월, 9월에는 제일 많이 산 게 2차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급의 변화도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좀 분위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탄소 배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제 항공주들은 이제 대체 항공유로 막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거 보면은 내연기관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계속 옮겨가는 작업들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캐즌 구간이기는 하지만 또다시 한 번의 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섹터 그리고 또 바이오 섹터 이런 어떻게 보면 성장주 라인들이 시장을 좀 구해내는데 주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 얘기 잠깐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제 밤에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발표된 지표들이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반응이 조금은 뜨뜬 미지근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챙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아까 간단하게 브리핑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한 수치를 다 봐서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ADP 민간고용입니다. 이게 9.9만이 나왔어요. 예상치가 14만 4천 건이고 이전이 11만 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용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저도 처음에 잘못 나왔나 싶어서 너무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보고 한 5초 정도 정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이 되게 안 좋다라는 건데 실업률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면 문제가 심한가? 참외법칙 얘기를 저도 드리긴 했지만 진짜 침체인가? 네. 참 자체도 아니라고 일단 해놨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약간 토를 달게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고용이 좋지 않아서 아 이러면은 내일은 정말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고용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심심치 않게 빅컷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패드워치 확률도 거의 한절 수준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20% 이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빅컷을 요구할 정도의 뭔가 분위기가 되면은 안 좋을 거거든요. 첫 번째 인하에서 빅컷을 하면은 저는 첫 번째에서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괜찮을 거다라고 좀 평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빅컷으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지금 경제가 감당하기 힘들다로밖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GDP라든지 물론 애틀랜타 GDP나우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2분기 GDP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수치가 상당히 좋은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라고 하면은 향후 고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안 좋게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고용에서 연장성장으로 얘기를 해본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장기적인 고용자가 늘어났다. 이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고용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허리케인이나 이런 걸로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거 타격 없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어 뭐지? 약간 이랬었잖아요. 허리케인이 문제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단기적인 이런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고용보고서에서 장기가 늘어났습니다 하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나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 쪽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걸 막아준 게 이제 주간 실업,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죠. 이게 이제 매주 중요했던 게 이게 얼마 전에 25만으로 올라갔을 때 블랙먼디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 실업자 수가 확 늘어나는 걸 확인하는 게 실업 청구 건수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 자체가 어쨌든 간에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 25만에서 23만 8천 떨어지고 그다음에 23만 2만 대로 떨어지면서 지금 다시 22만 7천까지 떨어졌어요. 예측치가 23만 천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좀 좋아지고 있고 연속 실업 수상은 당연히 3주 연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는 더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4주 평균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만약에 떨어져서 나오면 이제 4주 평균 데이터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단기 고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고용보고에서도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이런 거에서 조금 커버를 해주면 상당히 좀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죠. 이게 제조업, 미국 경기의 한 10%밖에 차지를 안 하는 제조업에서도 고용이라든지 하이데이터까지 끌고 와서 끌어내렸었는데 이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만약에 안 좋았으면 정말 큰일 났을 텐데 이게 다행히 계상치가 55.2인데 55.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제는 기사 회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데이터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3% 올라가고 좀 강하게 시장이 반등하는 기조를 봤을 때는 시장은 확실히 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거에서의 좀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방향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확신을 뭔가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참 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발표될 고용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불안 심리가 좀 더 크다 보니까 당분간 좀 힘들고 대선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조금 시계를 길게 끌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월봉상으로 말씀드렸는데 보통 9월, 10월까지는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11, 12, 1, 2 정도면 거의 다 복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익권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 끝나고 증시가 안 좋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미국장이 안 좋으면 난리가 나겠죠. 거기는 이제 주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분명 올라갈 거고 미국장이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특히나 미국장이 안 좋을 때도 우리나라 9월달 좀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11월부터 4월까지는 랠리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퀀트적으로 보면 승률이 70%, 60%대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배팅을 해볼 만하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쪽에서 투톱 실적 계속 턴우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HBM 쪽에서 수율 문제가 생기면 결국엔 레거시 쪽이 좋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AI 가속기 수요 늘어나니까 디램 수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수줍 데이터 봤을 때 증감률이 줄어든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볼륨 자체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디램 고정이나 랜드 고정가도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큰 변화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수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 분기 정도로만 보시고 플레이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기 정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매일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기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지금은 약간은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를 보시면서 조금 시계를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오늘 또 이제 국내 증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또 브로드컴 때문에 약간 반도체 심리가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미니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0.2 정도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야간 선물 자체가 플러스 0.45%거든요. 그래서 시작 자체는 한 0.3% 정도 상승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제처럼 이제 외국인 선물이 같이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수급은 좀 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성이 나오는 건 니케이 아마 변수는 10시 넘어가면서 니케이에서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일단 브로드컴이 안 좋은 거는 확인을 했고 그게 아직은 선물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초반에 그걸 반영하면 이제 뭐 좀 마이너스권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좀 좋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처럼 전강 후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좋다라고 해서 너무 쫓아가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그냥 차분하게 조금 조금씩 주워나가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지수단 자체도 그렇게 뭐 PBR 수준이 이제 0.9배에서 0.8배 내려가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떨어져서 한 2, 3%만 빠지면 2, 3%가 깨져요. 그때부터는 뭐 사실 굉장히 좀 승률이 높아지는 우리나라 역대로 플레이 했을 때 0.8 수준, 8X 수준에서 매수하면 거의 다 수익권으로 나오거든요. 좀 시간만 들인다면은 그래서 충분히 유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차분하게 주시고 이제 만약에 변수가 생겨서 더 빠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공포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포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 이게 귀로는 들어도 참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여러분께서도 한번 해보시고 느껴보시고 제대로 한번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걱정과 고민들 이제는 좀 떨쳐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긍정적인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본부장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현기증 나는 국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장과 오후장의 표정이 정말 달랐습니다. 코스피가 결국 2600을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택은 725포인트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작용을 해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0원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이때 외국인들도 시장 안에 들어와 졌었지만 낙폭을 좀 줄여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시장 안에서 발을 뺐었던 하루였었는데 외국인들 현물시장 팔았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한 5천억 원 넘게 던졌고요. 어제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선물시장 쪽으로 다시금 매수로의 전환, 6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 잡았습니다. 전기전자 쪽으로의 집중 매도는 이어졌고요. 어제 결국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깨졌고 전저점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시장 안에 반도체의 센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는데 전저점을 이탈했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주들에 대한 걱정은 당연 지사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와는 반대로 SK하이닉스에 너무 많이 떨어졌었던 탓일까요? 어제 반등 나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5세대 HBM3이 이번 달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소식까지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 8단은 3월부터 양산이 되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HBM4 관련해서도 TSMC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협력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줬습니다. 어제 하이닉스의 반등은 반가웠고요. 게임주가 모처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었고요. 크래프톤 쪽으로는 주가 하락이 매수의 찬스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41만 원이 등장이 됐습니다. 어제 4%의 상승으로 크래프톤 종가가 찍혔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카지노주들의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 최근 시장의 특징이잖아요.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는 것. 그런데 카지노는 같았습니다. 그 탄력적인 움직임이 종가까지 쭉 이어졌었고요. 지금 8월에 카지노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9월, 10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을 많이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카지노 기업들에게는 대목이 되겠죠. 이와 더불어서 강원랜드는 어제 규제 완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시세가 나왔고요. 강원랜드가 대장이었습니다. 7%의 상승,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까지 1 내지 4%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전주는 어제 급락이었습니다. 시간 외에서부터 이 급락의 시그널을 보내왔었죠. 체코원전 수주전 지난 7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이 됐었고요. 이를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주가 발목 잡힐 만한 이슈였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에 이의신청을 했고요. 체코가 검토를 착수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 수주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부분이고요. 한전산업이 9%, 우진혜택도 9%, 에너토크 우리기술 7에서 8%가량의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 볼게요. 딥페이크 관련주가 이제 좀 쉬나 싶었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야 너나 할 것 없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걸겠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컴 위드가 상한가로 직행이 됐고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샌즈랩이 6%, 그리고 어제 코스닥 거래대금 1위이기도 했었는데요. M834%, 라온시큐어는 오른복을 좀 반납했습니다. 2%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정말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전지였습니다. 2차전지 진짜 확실히 달라진 것 같죠. 8월 들어가서부터 흐름이 좀 상승 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수요가 둔화됐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8월에 화재가 났다 보니 그리고 기관들은 아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보니 개인들은 부랴부랴 2차전지를 덜어냈었는데 오히려 아직이다 라고 말했었던 증권사들, 그러니까 기관들은 오히려 좀 강하게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수익을 따져봤을 때 개인은 손실, 외국인, 기관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목표가 48만 원이 등장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올렸고요. 수요 부진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센티는 얼어붙어 있지만 셀 업체 중에서 반등을 한다면 가장 빠른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표가 48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다만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역시나 수요 개선, 그러니까 펀더멘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최저가를 찍었는데요. 지금 톤당 탄산리튬 가격이 71위안이라고 하죠. 중국발,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이 굉장합니다. 올해로만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생산량 41%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이 같은 흐름이 4년, 5년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극재 업체들에게는 비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팔면 팔수록 수익이 좀 악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재 업체들은 계속해서 좀 캐펙스나 생산량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근데 이 와중에도 어제 포스코, 어제가 아니었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지금이 기회라고 본 걸까요? 탄자니아 흑연광산 지분을 대량 확보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 2위라고 하는데 이제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전기차 126만 대본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우리가 흑연에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했습니다. 한 97%를 의존을 하고 있었다 보니 그냥 중국이 다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소재 쪽에서는 이제 공급망, 구축, 본격화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 확실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2차전지 최근 들어서 잘 가지고 있는데 진짜 진바닥일까라는 부분이겠죠. 어제 증권사들 의견이 나왔었고요. 현대차 정도가 좀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3분기 중에 저점 확인될 거다라는 이야기였었고요. 그 밖에 하나나 다올, NH에서는 아직이다. 여전히 회의적, 추세적인 반등 어렵다. 큰 볼륨 성장 기대는 아직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2차전지가 반등을 한 데에는 그 직전 이래 테슬라의 반등도 한몫했었거든요. 근데 간밤에 테슬라가 또 올랐습니다. 5% 가까이 올랐고 간밤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내년 1분기부터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 개시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튀었는데 오늘장에서도 2차전지의 상승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그 온기가 퍼질지도 좀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아이폰이 이제 공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9월 10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2시에 공개가 될 테고요.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되면서 이제 AI 첫 폰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수요 교체가 있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그리고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는데요. 어제 관련주들, 부품사들 그렇다고 다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BH가 상승, ITM 반도체가 상승을 해줬었고 애플의 한 매출 70%, 80%를 담당하는 LG인호텍은 오히려 하락을 했었는데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유한타진권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반대로 삼성전기 쪽으로도 유한타에서 리포트 내 비췄었는데 MLCC 납품하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실적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속에 19만 원 목표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OLED 관련해서는 어제 폭발적인 시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죠. 지난 4일이었는데요. 애플, 이제 내년부터 판매가 되는 모든 아이폰에는 OLED가 탑재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OLED 관련주로 시세가 강하게 쏠렸었고 어제 관련주 모아보이기,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부터 덕산 테코피아까지 일제히 상승,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인가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화웨이도 폴더블 폰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3번 접는 트리폴드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9월 10일 오후 2시 30분, 그러니까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는 날 트리폴드가 오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되는 가격으로는 2만 위안, 380만 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수요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화웨이 폴더블 폰이 지난 1분기, 2분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쳤었고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이폰 관련해서 어제가 시세 나와줬던 만큼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있을 것인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ISS 김태성 본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이제 금요일장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2차전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확실히 2차전지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소비심리가 달라질 건 없죠. 여전히 전기차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분위기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단기 반등세를 조금은 높게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IT가 어떤 방향성을 모두 정할 것이다 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성을 정해주지 못하다 보니 수급의 빈집의 형태를 띄었던 2차전지로의 관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LG ENERGY 솔루션 거의 2주 동안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LG ENERGY 솔루션이 이렇게 강하면 삼성 SDI까지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여전히 2차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음에도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테슬라가 과거처럼 전기차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FSD라든지 로봇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은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싸다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그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단기 반등세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절한 어떤 명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G ENERGY 솔루션 어제 목표가 48만 원은 먼 얘기는 아니겠어요? 먼 얘기는 아닌데 과연 이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앞단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LG ENERGY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혹은 에코프로그룹주 포스코그룹주 모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데 과연 그럴만한 지속성 혹은 연속성을 띌 만한 정부 정책의 변화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꼭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인데 포스코퓨처엠 쪽으로는 어제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는데 중국과 1조 2천억 원가량의 전구체 합작 공장 철회한다. 결국에는 수요 때문인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포스코퓨처엠은 오늘 하방압력 받을까요? 하방압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요가 확실하지 않는데 공장 증서를 해버린다? 그럼 공장 증서를 공짜로 하나요? 돈을 엄청나게 드려야 되죠. 그런데 돈을 들여서 만들어낸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지고 쉬게 되면 그것만큼 최악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그룹주가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정리한 자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원자재단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를 포기한 어떤 투자의 조절이 아니라 2차 전지 전기차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원자재 쪽으로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저는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좀 알려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2차 전지 전기차를 포기했다면 과연 탄자니아 쪽에 대한 광물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 봅니다. 대신에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시기에 대한 일정을 조율을 해두고 지연이라도 시켜두고 광물 확보에 먼저 나섰다라는 부분을 고려해봤었을 때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걸 굳이 나쁜 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대방이 미국도 유럽도 아니고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악재성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똑똑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2차 전지 그 안에서 삼성 SDI도 말씀을 주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삼성 SDI도 지금자리 우호적으로 평가하세요? 고민이 좀 됩니다.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이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지난주 LG에너지 솔루션 설명드렸을 때 일봉사, 이평선들은 모두 돌파했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평성 저항 매물이 있어서 다가오는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폭발적인 상승세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도 어제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조금 과하다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초에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쉬어갈 가능성도 저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대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R을 후발주자로 좀 봐야 되는데 매매의 타이밍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한번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고 다음 주 흐름 체크하면서 접근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탑픽은 LG엔솔인가요? 다른 것을 먼저 체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LG엔의 솔루션이 정말로 여기서 한 번 더 간다면 그때 이제 후발주자들을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LG에너지 솔루션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들어보면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폰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확실히 아이폰 관련주들 쪽으로 흐름이 좋았었고 특히나 OLED 쪽이요. 지금 자리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을 띌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들어가 볼까요? 일단 어제 OLED 관련주가 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애플의 OLED 탑재량.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OLED 패널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디서 해소를 해주고 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해소를 많이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조라는 금액을 들여서 굉장히 증설에 대한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OLED 패널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보니 소재라든지 부품 쪽, 선입 시스템이라든지 덕산, 네오루스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시세를 받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조는 부디 아이폰 때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는 전체적으로 모바일도 그렇고요. 자동차 내부 액정도 그렇고 대다수의 이제는 가전제품의 OLED 탑재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AI가 이제 탑재된 제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연속성도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저는 보셔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말씀 주셨고 지금 질문 또 나가네요. 운기는 부품으로 이어질 것인가? 온 디바이스 AI 근데 사실 어제 부품단 다 잘 간 건 아니더라고요. LG 노텍은 지금 자리 이미 선반영됐다. 유한타에서 의견도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부품주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의 척도는 당연히 부품주가 먼저 어떤 반영을 받을 것 같고요. 많이 팔린 다음에 이번 아이폰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AI에 대한 평가 이야기가 좋게 나오게 되면 그때에 대해서는 또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법적으로 둘 중에 누가 낫다라고 보기보단 시계적으로 부품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를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이 일단 1번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로의 확장까지 좀 고려를 해보면서 접근해야 된다 말씀 주신 건데 그럼 부품 안에서도 원체 많은 부품사들이 있고 대표 주자가 LG 이노텍, 삼성전기 정도가 또 꼽힐 것 같은데 그 의견이 갈립니다. 증권사에서 말하고 있는 삼성전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삼성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디서 계속 주가의 상승 발목을 잡냐면 MLCC 사업단에서 가장 큰 탑티어는 사실 삼성전기보다는 일본의 노무라거든요. 일본의 노무라에서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폭발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탑티어 1위가 그러니 당연히 글로벌 탑2, 탑3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전기는 그들보다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그들과 좀 다른 부분은 삼성전기는 또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어서 모멘텀 부자이긴 하나 주가의 어떤 흐름은 굉장히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지금의 가격을 놓고 고려해보면 삼성전기만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종목이 몇 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가격 메리트는 있다. 대신에 이제 속도에 둔하신 분들 그러니까 오래 가져가도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은 기업이라 자칫 팔지도 못하고 더 사지도 못하고 그럴 가능성도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상승보다는 좀 길게 침착하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으로 삼성전기 말씀 주셨고 자 오늘 그럼 아이폰 관련주 탑픽 뭘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LG 이노텍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사실 대장이죠. 네 사실 대장이기도 하고 오늘 테슬라의 FSD 이야기가 아마 시장이 엄청나게 큰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자율주행의 가장 큰 포인트는 센서냐 아니면 카메라 모듈일 거냐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플러스 아이폰이라고 하는 테마까지 붙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시세 탄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BH를 좀 골라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과 함께 LG 이노텍이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LG 이노텍은 손절가 20만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현재 구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괜찮다. 여기서 상승 시에는 목표가 30만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율주행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려보면 일단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퓨런티어 같은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에 한번 반응했던 종목분들이 오늘 거래량이 조금은 실린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매매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오늘 자율주행 쪽으로 코멘트 주셨고 LG 이노텍은 그러면 뉴스에 팔하라 나올 수도 있어요? 10월 10일? 9월 10일? 오히려 그때 떨어지면 저는 더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이 탑픽이었습니다.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한마디 뭘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수급의 개선을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8월 달부터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현물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일단 주도주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개선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테슬라가 아마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기 때문에 딱 두 군데 섹터를 봐야겠죠. 첫 번째는 자율주행, 두 번째 이 온기가 2차 전지까지 퍼져주는지 여부까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주의 일단 수급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데 2차 전기와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의 오늘 온기 확산 체크해 보면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SF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짱 3픽 이어갑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픽일까요? 네 오늘은 APR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APR, 최근에 화장품 주중에서 돋보이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이죠. APR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물론 화장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긴 한데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홈뷰티 디바이스 MS1위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전거래일 시간 외에서 파마 리서치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2000억대 투자를 유치를 받았는데 저는 이 이벤트로 인해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미용 의료기기 업체 쪽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M&A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투자를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업근들 대비했을 때 높은 영업이익률 특히 국내보다 더 높은 해외에 대한 침투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 지금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APR이 물론 홈뷰티 디바이스 기기이다 보니까 온전하게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 쪽에서도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또 이제 공감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홈뷰티 디바이스 기기가 굉장히 큰 인기예요. 시간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피부과와 좀 못하지만 피부과와 비슷한 그런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괄사라든지 혹은 VT의 리드샷같이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또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저는 홈뷰티 디바이스 기기 쪽에 대한 성장성이 또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실적도 함께 기대해볼 수가 있는데 헤일리 비워가 또 틱톡 영상을 찍었는데 HR 부스터 힐러를 사용한 영상을 찍은 게 1700만 회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쪽에서 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의 실적이 함께 기대해볼 수가 있다는 점들 거기다 하반기 미국 같은 경우가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대규모 행사 할인 이런 거를 기대를 하면 또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자산물 쪽으로 중심을 했는데 이제는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틱톡 샵 쪽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임의용 기기 쪽에서 파마리서치 그리고 APR 최근에 돋보이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개의 종목이었죠. 이렇게 좀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된다라는 관점 주셨고요. 아무래도 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보시고 이쪽에 성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에 좀 남네요. 좋습니다. APR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천천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시초과에 접근을 하셔도 좋긴 하나 지금 접근했을 때 접근했을 때 그래도 25만 원까지는 조금 열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1만 5천 원 라인대를 설정하도록 할 텐데 이 라인대가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라인대를 좀 강하게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8천 라인대 정도로 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파르게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1만 5천 원 주셨습니다만 이 매물대를 통과했을 때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손절가는 25만 8천 원이었네요. 지금까지 김시은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 사실 최근에 시장이 아무래도 대기 심리가 좀 만연하기 때문에 거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계속해서 테마주를 볼 수밖에 없는데 딱히 테마도 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건져 냈습니다. 인포백이라는 종목 한번 정해봤고요. 이 종목이 모멘텀이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통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스마트카 서비스를 또 하고 있어서 간밤에 있었던 이슈 중에 가장 좀 빛났던 종목 테슬라의 이슈에 좀 주목해봤습니다. 테슬라가 내년 1분기 중국과 유럽의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를 런칭을 할 계획이라고 하죠. 물론 아직까지 당국에 허가가 좀 남아있다라고 단서는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그런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계속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율주행 테마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관련주들 중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런데 어제 또 급등락이 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이슈인 딥페이크 관련해서 종목으로 또 언급이 되면서 장중에 급등락이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장 또 테마 중심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연출이 된다면 딥페이크 그리고 자율주행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트레이딩용으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는 AI의 픽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식 분위기 전반적으로 고용보고서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질문을 해보고요. 이럴 때 어떤 종목이 필요한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M7을 중심으로 나스닥이 소폭 반등했는데 여전히 고용보고서를 봐야 된다는 대기심리가 좀 형성됐던 것 같아. 이럴 때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좋을지 하나만 추천해줘. 이런 상황에서는 대기심리가 형성되었지만 약간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헬스케어 섹터의 대형주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경제 지표에 덜 민감하고 특히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대기심리가 형성됐지만 약간의 반등이 있었다. 이쪽으로 또 해석을 했네요. 반등이 중요하냐 대기심리가 중요하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저는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반등했다는 것 자체에 체치피티는 조금 더 무게감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이 되는 섹터 중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시키는 좀 그렇고 경제 지표에 덜 민감하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배경을 좀 달아줬네요. 좋습니다. 오늘의 픽은 전문가의 픽은 임의용 관련 기기 APR이었고요. 엔코의 픽은 자율주행 모멘텀 기대해보는 인포뱅크 그리고 AI의 픽은 바이오 쪽에서 헬스케어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나왔습니다. 오늘 쓰리픽이었고요.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영업부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어느새 한 주에 거래일 마지막입니다. 참 긴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죠?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한 6일 근무하는 느낌이죠. 사실 어제가 금요일 같은 느낌이고 오늘은 토요일인데 특집 방송하는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그러셨잖아요.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갑자기 여쭈셨는데 그 정도로 시장이 힘듭니다. 참 현기증 나는 시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 어제 시장이 장 초반에는 잘 가네 싶다가 장 후반에 꼬꾸라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어제 장 초반에 그래도 조금 반발매수세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니까 그래도 어제 좀 심하게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되돌림 시도가 일단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좀 정강우약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어제 반도체가 그랬죠. 장 초반에는 그래도 전일에 너무 과하게 빠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심리에 좀 이제 그 반발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장이 좀 진행이 될수록 힘이 빠져가지고요. 전강우약으로 그렇게 흘러갔고요. 그런데 혼조세로 일부 종목도 오르기도 했으니까 혼조세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2차전지도 좀 셋업체 중심으로는 강세가 지속이 됐는데 군집성은 많이 흐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바이오가 9월 들어서 계속 조정을 받습니다. 뭐 이제 곧 있으면 폐하 마켓도 있고 아무래도 이벤트가 있기는 한데 좀 선반영이 된 건가? 뭐 이런 왜냐하면 또 이제 세롬 같은 거 있으니까 명절 전휴에 좀 일단 챙겨놓고 보자. 이런 심리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반바지 쪽이 계속 골드로 좀 무거운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 좀 그래도 오른 섹터를 보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내에서도 이런 쪽이 좀 움직였었고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 디페이크 관련한 테마도 좀 올라갔지만 네이버나 이런 대형주들도 좀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소비주, 게임주.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좀 안 올랐던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어제 좀 빠진 섹터를 보게 되면 조선, 당산, 전력. 또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지금 철저하게 좀 시장이 그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주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더라도 싼 거 사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누구도 아직 속된 말로 안 해먹은 거. 이런 쪽으로는 좀 제한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어제 반바지 안에서는 반도체 부침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반등 나서줬는데 뭐 원체 많이 빠졌었다 보니 그래도 아쉬운 그림이었었고요. 반바지 안에서 앞서 말씀 주셨듯이 반도체 그 안에서 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이제 온기가 퍼졌었고 LG 디스플레이가 장중에 한 6% 넘게 튀더라고요. 그때 종목으로 또 말씀 주시기도 했었는데 온디바이스 AI 지금 시작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들께 이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때 당장에는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기대감은 좀 낮춰놓고 보자. 그러나 중간중간에 반도체가 반등 시도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올라오는지를 예의주시하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제를 갖다가 그동안 많이 해먹었던 HVM3 쪽이 아니고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쨌건 반도체가 좀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눈에 띄는 쪽은 온디바이스 AI 쪽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착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게 힌트인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힌트를 두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장중에 급등 시도를 하면서 좀 반전을 모색을 했는데 어제 그래도 조금 전강 후약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4일날 8% 급락을 하고 어제 3%밖에 못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등 탄력은 확실히 좀 낮은 그런 모습이고 또 아래는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는 4일 그러니까 그저께 7% 급락하고 어제 추가 또 하락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HBM3 쪽은 그러니까 좀 반전의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있는 것만큼은 좀 분명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HBM3 쪽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 어제 시장 상황에서도 좀 나타났다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어제 LG전자가 굉장히 좀 약진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4.8% 자 반도체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반도체 내에서 지금 LG전자가 추세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물론 뭐 지조회사 LG에서 뭐 저기 그 이제 지분 매입한다 뭐 이런 뭐 가십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LG전자는 그동안 오른 게 없는 종목이죠. 그렇죠?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대비 요즘에 선전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하나 딱 꼽자면 역시 가격이다. 근데 LG전자가 어제 4.8% 올라가 9월에도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5%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고 아래는 진짜 이거는 뭐 천덕 부러기 중에 천덕 부러기 LG디스플레이에요. 근데 얘가 어제 장중에 6.6%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LG디스플레이라고 하면 OLED나 LCD 패널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인데 OLED 패널 어디에 들어가요?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잖아요. 디바이스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LG디스플레이는 제 주식 인생에서 저랑은 궁합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LG디스플레이 픽할 생각은 없는데 LG전자가 그럼요? LG전자가 당연히 저는. 그래서 LG전자만 계속 줄창 말씀드린 건데 LG디스플레이 마저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정도면 조금씩 그런 색깔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힌트를 삼아서 LG디스플레이를 보여드린 건데 어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했고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 쪽의 흐름이 좋으니까 어제는 이게 어디까지 전의가 됐냐면 AI 소프트웨어. 디바이스에 결국에는 그 디바이스를 구동하려면 소프트웨어잖아요. 물론 최근에 딥베이크 관련 테마가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서 테마적 시세가 나타나고도 있지만 어제 보시게 되면 네이버도 어제 장중에 2.7%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탑픽으로 제시해드린 한글과 컴퓨터가 어제 일단 장중에 11% 급등 시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이제 군집성이 더 확대돼가지고 시세 연속성이 보여져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논리를 보게 되면 온디바이스 AI와 AI 소프트웨어가 일단 친구로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확대가 되면 소프트웨어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좀 이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나 AI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뭐냐면 역시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그냥 가격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오르는 거 보면 아 가격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 같아요. 확실히 HBM 쪽은 눈길이 안 가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해졌죠. 온디바이스 AI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흐름이 물줄기가 이어졌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타픽이었잖아요. 우리 부장님의 타픽 어제 또 리포트도 하나 있었습니다. 보니까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이익 낼 거다. 키움증권에서 정말 우호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주목을 했지만요. 목표가 3만 4천 원 냈을 거예요. 네. 맞아요. 3만 4천 원. 그리고 주주하는 쪽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아무튼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가 되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테마에 한 번 정도 좀 불을 뿜어줬으면 하는 아무튼 내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관심이 있는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자체가 사실 가는 쪽도 있습니다만 어제 삼성전자 7만 원 이탈이 됐었고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센티가 무너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자리 반도체 대응 전략은 앞서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흐름 파악해야 되는 건가요? 이 화면을 보면서 또 힌트를 찾아볼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보세요. 이게 전기전자 차트예요. 8월 5일 날 블랙몬데이에 이 전저점하고 지금 저점하고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도 제가 해설을 해드렸지만 다 8월 5일 전저점을 위협받았거나 이탈했거나 이런 흐름이 있는데 전기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의 공간이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은 뭐냐면 다른 쪽에서 무언가 덜 빠질 것이고 다른 쪽에서 무언가 지탱해 줄 것이고 그러면 이 지탱하고 있는 이 공간은 누가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거예요. LG전자가 해주고 있고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온디바이스 AI 쪽이 이제는 조금은 이제 HBM3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힌트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금리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돼야 될 것이고 매크로 쪽도 이제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반도체가 비로소 그때 이제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안정됐을 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계속 하락하고 얘들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아마 반등 시도는 할 건데 그 구간에서 무엇이 더 탄력 있게 갈 것이냐에 대한 힌트는 지금 시장이 좀 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역시 좀 온디바이스 AI 쪽을 여전히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누누이 뭐 이제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뭐 이게 이제 뭐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뭐 덕산, 네오르크스, LG이노텍 등등이 있습니다만 일단 대표주가 먼저 추세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세 종목 위주로 일단 좀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세 종목 관심 포트에 넣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소비주 체크해 볼 건데 우리 이틀 전이었나요? 소비주 한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통 그리고 화장품까지 점검 들어가 봤었고 근데 어제 카지노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카지노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두드러졌었고 강원랜드는 언제 이렇게 간 거예요? 신고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카지노주가 일제히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걸어가게 되면서 저도 뜬금없이 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어제 장중에 무려 13% 급등을 했는데 저도 사실 강원랜드 어제 그렇게 거론되고 차트를 봤어요. 저도 소비주 쪽을 좋게 보면서 이래저래 좀 이게 어느 쪽까지 확대될까 해서 뭐 항공주나 여행주까지도 다 캐치하고 있었는데 카지노주까지는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원랜드가 이번 달만 무려 23% 상승을 했고 지금 사실 거의 한 달 동안 굉장히 상승률이 좋아요. 물론 어제 정부에서 규제 완화 그러니까 강원랜드 업장 면적도 넓히게 되고 또 이제 슬롯 머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더 대수 늘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베팅액을 원래는 1회에 30만 원이 3억까지 그렇게 늘렸어요? 네.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모멘텀이 돼서 강원랜드가 이렇게 어제 팍 트였는데 미리 좀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GKEL 같은 경우가 어제 장중에 9% 올랐고 파라다이스도 어제 장중에 7% 일단은 어제 정부의 어떤 교제의 어떤 완화 쪽은 강원랜드의 사실 맞춤 완화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카지노주들이 동반해서 이렇게 좀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좀 반응했던 이유 물론 이제 어떤 정부 교제의 완화라는 제목이 있긴 하지만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가격. 가격적인 부분 가격. 그냥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좋은 쪽에서 재료가 붙으면 강하게 튀는 것이고 가격이 좋은 쪽에서 재료가 없으면 버티는 것이고 지금 시장은 좀 이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카지노주만 움직인 게 아니라 요즘에 소비주 전반의 군집성은 좀 확대가 됩니다. 자, 이제 위에 거는 BJP 리테일, 아래 건 현대백화점 제가 불과 이틀 전에 이제 소비주 말씀드리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것들인데 BJP 리테일이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고요 어제도 지금 2% 상승을 했고 현대백화점은 어제 아주 좋은 모습이었어요. 장중에 무려 5% 가까이 상승 시도가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주 전반의 군집성이 확대가 되고 이것이 카지노주까지 자극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챙겨보자면 챙겨보자면은 뭐 이제 항공주나 이런 쪽 여행주도 좀 자극을 받기는 했는데 일단 군집성이 좀 확대되는 측면에서 의미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소비주 안에 카지노도 있고요. 우리가 확인했었던 유통 화장품도 있었고 말씀 주셨듯이 항공이나 여행도 낄 거고요. 소비주 전반적으로 강하게 이제 간다. 지금 시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현 시점에서 대응은 어디가 가장 유효할까요? 개인적으로 카지노주가 어제 유독 강했기 때문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이거 더 가나 싶어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실 테지만 저는 오히려 카지노 쪽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힌트를 확장하자면 BJP 리테일이나 현대백화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좀 BJP 리테일의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이런 구간이고 현대백화점도 좀 주춤하다가 어제 조금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통주 내에서 또 BJP 리테일은 이익방어, 현대백화점도 이익방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쪽이 이제 뭐 좀 시장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방어주기능도 할 수 있고 가격 메이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힌트를 확장하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난 조금 그래도 좀 단기 수익을 노리고 싶다 할 때는 저는 항공주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제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혼조세 마감이기는 했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전후에서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물론 이제 비컷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고 하면 원화광세 쪽에서 대표적으로 좀 민감도가 높은 건 소비진 외에서도 역시나 이제 항공주기 때문에 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장중에 5% 올랐고요. 그리고 9월에 이제 좀 상승반전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리고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에 6% 때 상승했는데 9월에 이제 어제 비로소 좀 상승전을 했거든요. 물론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를 놓고 봤을 때 역시나 여러분들 이제 메뉴판 정해졌죠. 난 좀 슴슴하게 가고 싶으면 역시 대한항공일 테고 난 좀 그래도 나는 고춧가루 좀 쉴 거야. 난 청양초 좀 넣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진에어 쪽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따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진에어 쪽이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이 강화됐을 때는 수급적인 영향으로 좀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중심의 수급이 유입되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소비주 쪽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은 항공주 쪽을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서 메뉴는 정해졌습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그렇죠. 입맛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에어겠고. 최선호는 그럼 유통. 비즈의 프리테일과 현대백화점 말씀 주신 거고 차선호주 세컨픽으로는 항공. 그렇죠. 대한항공은 조금 묵직하게 가는 맛이 있고 진에어 말씀 주셨고요. 원체 이제 환율이 어제 장중에 한 10원이 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원화같이 강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 항공주 쪽으로도 눈길 져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부장님 어제 게임주가 또 가더라고요. 우리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확실히 이제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주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사실 하반기에 상반기에 소외됐던 테마 중에 대표적인 것들 로봇, 게임, 원전 아주 그냥 갈랑말랑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반경직은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화면을 보실게요. 사실은 크래프톤은 제가 원체 가격이 좀 계속 신고가 행진이어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립니다마는 크래프톤이 우상향 추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안에는 이제 NC 소프트인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긴 합니다만 그 조정폭이 크지 않아요. 굉장히 하반경직성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지금 8월 5일 지금 블랙몬이 저점 근처도 안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하반경직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제 물론 크래프톤은 예외로 치지만 게임주를 엔치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역시 장기적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가격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의 공통점은 역시 가격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수 있는 요력 후보로 전혀 여전히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크래프톤이 어제 장중에 6%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NC 소프트도 장중에 4%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짝반짝 오르긴 하지만 이제 추세를 좀 잡는 쪽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요즘에 좀 시장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모양인데 지금 게임주 쪽도 어떤 가격 메리트와 방어주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하반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는 순한 맛이다. 라고 평가를 내려주신 거고요. 크래프톤은 번 외입니다. 그렇죠? 크래프톤은 떼어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게임주 지금자리 대응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까지도 좀 눈길 접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격적으로 보면은요. 다시금 이제 화면을 보자면 역시 뭐 일단은 그러니까 NC 소프트와 이제 넷마블 위주로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올라갈랑 말랑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다가 좀 조정받아서 좀 나은데 NC 소프트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에 뭐 셀트리온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야금야금 올라갔다가 좀 주저앉는 뭐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다음은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플러스 신작 기대감 여전히 뭐 그런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하나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상장된 시프트업이 이게 공모가가 6만 원이었잖아요. 최근에 좀 공모가를 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프트업이 이제 조만간 또 오버행 이슈가 좀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프트업의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 게임즈 전반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안 섹터를 찾고 대안 수급을 좀 우리가 찾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정돼서 이제 반바지가 조금 이제 다시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녀석들이 색깔을 더 짙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좀 관심권에 두고서 이런 시나리오를 두고서 일단 좀 지켜보고 계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 공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있을 만큼 지켜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의 게임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 전략 세워볼게요. 오늘장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요? 간밤에 뉴욕정 씨도 좀 장 초반에는 조금 급등하는가 했는데 여전히 이제 좀 힘이 빠지는 모습 어제 우리 시장과 좀 비슷했는데 역시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이 다시금 지표가 부진하면서 아래 공포를 다시 좀 끄집어내려는 이런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연준의 비컷을 사실 압박하는 저는 그런 포석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 역설적으로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건 제 어디까지나 제 그냥 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비컷의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문득 해봐요. 왜냐하면 주 초반에 그런 흔들림이라는 것이 연준의 좀 비컷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고용보고서 쪽에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한다면 이제 9월에 이제 뭐 초석 전후잖아요. 그런데 좀 비컷으로 시장이 좀 금물살을 탄다면은 오히려 좀 반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시나리오로 두고서 이번 주말 뉴욕 증시와 이런 좀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오늘도 어제처럼 그랬듯이 오늘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쪽 그러니까 무리한 대응은 좀 자제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고서 일단은 뚜껑 열어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진짜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서 시장이 살아난다면 정말 좋겠죠. 우리 다음 주에도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1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